오! 나이스 쳐! 아니, 바꿔야 장난해요? 나랑 지금? 아, 죄송합니다. 네? 몇 시냐고? 몇 시냐고? 11시. 왜 이제 오냐고? 좀 가졌는데 이 시간에 오시던데? 아이, 정서원! 내가 자네랑 진급이 같아? 어? 뭐? 야, 이거 추워. 네, 아버지. 아, 내일 똑같죠, 뭐. 신대리. 상상원. 네. 주방에게 자료 좀 빨리 뽑아놔. 네네. 후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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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감사합니다.